태영 형 저도 요리한 바보가 아니에요 저도 천재예요 요리한 천재 파이팅 어떡해요? 오 마이 갓 너무 떨렸어요 이거 어떡해요? 어떡해요?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아니 먹어도 돼요 먹고 싶어요? 싫어 싫어 안 먹어줄 거야 안 먹어줄 거야 먼저 순간 났어 우리는 네 다 까먹어서 우리는? 오렌지 레몬 이기 때문에 저는 상큼하게 글라우스 글라우스 오렌지 빙몽 다시 레몬 크로우스 아 아 아 아 50분 남았어 20분 남았어 시간 없어 20분 남았어 윗민부터 윗민부터 이거 어때? 아마 맞아요? 태우 태우 아니에요 동가스 왜 돈까스인 것 같아요? 나한테 사줘 먹어요 많이 먹으면 이거문도 많이 먹현